안녕하세요 이유란 영화의 김보연입니다 자 우리가 문맥상 어휘문제 같이 풀어 볼 건데요 어휘문제를 풀 때는 우리 근거가 되는 문장을 꼭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 단어를 반이요를 한번 넣어서 확인 한번 꼭 해보는 거 주의깊게 한번 봐주시고 자 첫번째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갈 건데요 단어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자 1번 보면 unnecessary 불필요한 그럼 우리가 필요한 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는 거죠 자 하이라이트함에 강조하다 3번에 지금 뭐뭐 뒤에 자 unpredictable, predict함이 예측하다의 뜻인데요 예측 가능한의 반이어가 나왔습니다 자 5번에 identify, 확인하다, 알아보다, 동일시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첫번째부터 보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시기로 돌아가 보재요 어떤 시기냐면요 자 living color, 생생한 비비드한 컬러가 없었던 그러한 사진이 존재했던 시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사진이 컬러 사진이 없고 흑백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로 돌아가 보자 자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요 refer to ASB, picture을 뭐라고 부렸냐면 photographs라고 불렀어요 뭐뭐라기보다는 black and white photograph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왜냐면 그때는 컬러와 흑백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진으로 통틀어서 부르는 거겠죠 자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그 색깔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가 안 했으니까 그 adjective, 흑백이라는 말을 insert하는 게 불필요했겠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연결사 잡을게요 however 그러나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러한 프레이즈를 포함한다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black and white 자 뭐 하기 전에 그 포로그래프의 색깔이 존재하기 전에요 자 그 이 위에 나오는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자 우리는 그 현재 어떤 limitation 만약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다면 불렸다면 어 그러면 다른 사진도 있는 걸까? 이러면서 한계점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가능성과 potential opportunity로 열어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그거에 대한 설명 예시 1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시가 여기서부터 등장하거든요 글을 좀 쪼개서 예시 1, 예시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계 1차 대전이에요 그 1차 대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요 자 뭐 한 후에 주어졌냐면 자 우리가 deeply, 깊이 그 in battle 자 얘는 involved 관련되어진 세계 2차 대전과 관련되어진 이후에 그 이름이 붙여졌어 2차 대전이 생기고 나서 아 세계 1차 대전이었구나 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 굉장히 끔찍한 기간 1940년 끔찍한 기간 전에 세계 1차 대전은 자 어떻게 불렸냐면요 그것은 great war이나 더 심각하게도 모든 것을 끝내는 전쟁이라고 불렸대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what if 뭐뭐 하면 어떨까 우리가 그 세계 1차 대전을 그 1918년으로 돌아가서 불렀으면 어땠을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을 라벨링 하는 거겠죠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러한 이름 붙이기는요 자 이러한 가능성 자 두 개 세 개 월드와이드 컴플릭 갈등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그 어떤 것을 컨플릭트 하게 되냐면 더 크게 greater 큰 현실 자 뭐를 위해서 정부와 개인들을 위해서 자 우리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 뭐 할 때 분명히 그것과 그것을 확인했을 때요 동일시 했을 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어 얘는 아이폰 13이야 라고 말했으면 어 그러면 전에 뭔가 있었을까 그 이후에 뭐가 나올까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라벨링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고 반여를 꼭 생각하면서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